안녕하세요. 뇨엘 유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HSK 4급 장문 파토안 기출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완전 구어자도 점 어주어 부허파리 꾸이딩 한번 여러분들께서 직접 풀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문제 풀이를 하기 위해서 오늘의 학습 포인트 동사주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사주어라는 것은 동사가 주어로 쓰이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반드시 평가나 판단을 나타내는 수로가 와줘야 합니다. 동사주어의 예문을 한번 보죠. 주어시 동사죠. 그런데 주어로 쓰여서은 중요. 형용사 수로가 쓰였죠. 랑도시어 방법, 방파, 시, 판단을 나타내는 동사가 수로로 쓰인 거예요. 동사주어가 쓰였을 때는 평가나 판단을 나타내는 수로가 와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문제의 세 단어를 보겠습니다. 완전, 완전하다, 완전이죠. 점 어업, 이러한, 이렇게. 부허, 부합하다. 바리, 법률이죠. 꾸이딩, 규정하다. 혹은 규정이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다시 문제 보기로 하십니다. 자, 더가 있으니까 명사성분 와줘야죠. 여기서 명사성분 뭐 있어요? 바리, 꾸이딩밖에 없죠. 국가의 법률 규정에 어떻게 된다? 부합됩니다. 목적으로 갖죠. 부합이라는 동사는 후하라는 동사는 목적으로 가져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은 일단 후허, 구어자더, 바리, 꾸이딩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이라는 건 부사로서 수로를 꾸며주는 거죠. 점 어업, 이렇게 하는 것은 동사, 사조, 주어가 되는 거죠. 점 어업, 이렇게 하는 것은 완전히 국가법률 규정에 맞는 것입니다. 부합되는 것입니다. 점 어업, 완전 부허, 구어자더, 바리, 꾸이딩 이게 정답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네, 오늘의 기출문제의 정답은 점 어업, 완전 부허, 구어자더, 바리, 꾸이딩 이렇게 하는 것은 완전히 국가의 법률 규정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해가지고 점 어업, 동사, 사조, 주어가 된 거죠. 동사가 주어로 쓸 경우에는 반드시 평가나 판단, 부합되다. 판단을 나타낸 거죠. 판단을 나타내는 수라가 와야 한다는 것이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는 거죠. 점 어업, 동사, 주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